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야 지도부와 기재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국고 확보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.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,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전라남들은 8월 한 달 동안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중앙부처, 기재부, 국회를 중점 방문해 국비 확보해 전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.